이 벨레지온이 왜 제가 수많은 속옷을 방송하는 속옷 전문 쇼핑 호스트인데 왜 제가 감히 이 상품 하나에 제 이름을 걸고 이걸 무조건 사시라고 돈 절대 아깝지 않다고 남자분들 방송 보시면 여자친구 와이프한테 선물하세요 이런 속옷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정말 봉제선이 최소화된 싱니스예요 너무 편안하고 배기는 게 하나도 없고요 와이어조차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가슴 모양이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야 돼요 앞인가 뒤인가 싶을 정도로 납작하게 붙어야 되는데 얘는요 가슴의 모양도 이렇게 뻥긋하게 방글방글하게 살아나요 트라이앵글 구조라고 퍼져있는 가슴 BP점이 떨어지거든요 얘를 모아드려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스텝을 보시면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이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모아드립니다가 아니라 옆에서 모아주고 받쳐 올려주고 가슴의 컷 모양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딱 가슴 모양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깨끈 이렇게 메쉬로 날씨가 덥잖아요 얇은 어깨끈 파고 들어가고 빨갛고 여기서도 땀 나 있어요 여기서도 땀 땀 땀 땀 나 있어요 그런데 메쉬로 시원하게 그리고 나서 겉옷에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게 가슴 하변에 메쉬로 메쉬로 세상에 가슴 밑변에 땀이 많이 차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메쉬로 처리를 했어요 보세요 전체 통 메쉬로 그래서 가슴 밑변에 땀이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널찍하게 손가락 한 한 뼘 반 정도 이 마디로 딱 잡아줘요 딸려 올라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럼요 옆 라인 한번 보세요 옆쪽도 뭐 여기 피본이 있나요 와이어가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널찍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보정을 하면서 눌러 드리면서 나누고 쪼개는 거 없죠? 겨드랑이 밑에 땀 많이 나죠? 메쉬로 너무너무 시원해요 정말로 통풍 완전 통풍구가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등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거 시원해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거 진짜로 날씨 더울 때 오늘 같은 날 집에 에어컨 틀고 있으면서 그리고 선풍기 틀어놓고 맞바람 치는 날 딱 앉아있을 때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축성 좋게 어깨끈부터 다 이렇게 메쉬로 등골에 땀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 부분 마저도 땀 자국 마저도 없어요 당연하죠 여기에 바람이 다 통하니까 너무 좋죠 시원시원시원시원하게 대신에 제가 놀랬던 거 이렇게 메쉬만 구조가 워낙 밀착력이 좋아서 들뜨지도 않더라고요 들뜨지 않고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신축성 기절할 만큼의 신축성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신축성이 좋아서 입으실 때도 읍절간 불편한 게 단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다 메쉬로 이 전체 이게 다 메쉬로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시원해서 입고 있는 동안 진짜 나 불화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입었을 때 여러분 몸매가 어떻게 바뀌냐면 제 옆에 우리 66언니가 나오셨어요 저는 55사이즈를 입거든요 스몰 사이즈 그리고 66은 이제 미듐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평소에 입은 반팔 차림 놀러 가실 때 입은 이렇게 민소매나 반팔 차림에도 좋아요 그럼 다시 원하는 걸까요?